공간병에게 갑질을 했다며 고발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최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찬주 대장을 고발한 자는 친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군대도안관 군인권센터 소장 개의 임태훈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구속기소 내용은 공간병 갑질과 아무 관련 없는 10월 11일 뇌물 및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건 애초에 문제가 됐던 공간병 갑질이 아닌 새로운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이에 군 안팎에선 별건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건수사란 전혀 다른 혐의로 체포한 후 본래의 사건을 조사해 자백을 얻어내는 편법수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 대장을 내년 총선에 공천한다고 하니 탄핵 찬성 세력이었던 신보러 자유한국당 의원이 난데없이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내년에 의원직 더 해보겠다는 바락같아 보입니다. 박찬주 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치 보복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당의 행동 결정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공감 못 얻어 감수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대학교입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당신의 학생인 줄 착각하십니까? 무슨 감수성 위원회 타령을 합니까?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한국당에 앉아있으니 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생각 없는 인간들을 다음에 절대로 공천권을 줘서 안되며 신보라를 본보기로 꼭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6437기이며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씨와 동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치 보복이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송구했고 뇌물 혐의는 무죄 송구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은 고물상 곽 씨로부터 763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박 대장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곽 씨의 금전거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박 대장 부부는 2008년부터 고물상 곽 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며 두 부부가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763만 원은 고물상 부부가 2014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약 3년간 항공료, 숙박료, 식대로 20회에 걸쳐 지출했던 돈입니다. 항공료 및 숙박료의 경우 예약을 하는 쪽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고 식대의 경우 아침 및 점심은 박 대장이 사고 저녁은 고물상이 사며 주고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지인들 사이에 침묵 모임이었지 직무와는 무관한 모임으로 향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와 함께 근무했던 공간병과 운전병은 법원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공간병으로 근무했다는 A씨는 박 대장은 인격적이었다며 공간 내 모든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공간병의 보직을 이해하지 못해 갑질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탄원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A씨 탄원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 예로 바비큐 파티를 들려고 한다. 기사에서는 공간병이 고기 한 점 못 먹고 완전 노예가 접대를 했듯이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바비큐 파티를 여러 번 준비했다. 손님에 따라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한 적이 있고 때로는 식사가 끝나고 식사를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명절때는 함께 식사를 하고 공간 병사들과 함께 윷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보낸 기억이 있다. 늘 맡은 바에 충실히 임하는 병사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며 위로해 주셨기에 사람을 위하는 장군님의 인품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다. 특히 논란이 많은 전자 팔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자 한다. 공간병의 특성상 군인의 공적인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려해 필요시에 부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간부가 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배려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연을 모르고 팔찌부터 찬다면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엔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방의 의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는 노예 제도나 다름이 없다. 필자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에 당연히 국방의 의무에 성실하게 임했고 기대하지 않은 장군님과 사모님의 배려를 받으면서 생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부디 한쪽의 이야기로 잘못된 언론이나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를 마무리한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는 B씨는 탄원소의 서두에서 상처를 받은 병사들의 마음이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사람으로서의 박찬주 사령관과 현재 대한민국 군대 공관병과 운전병의 일반적인 생활 양상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B씨 탄원소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찬주 사령관은 자신의 부하나 병사를 함부로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전병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생활했었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본인 입맛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운전병으로서 고생하는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항상 저의 컨디션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임무수행 중 저의 실수로 질책을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무수행과 관련해 제가 군 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고 방법 또한 인격 모독이나 욕설이 아닌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저의 실수를 지속해 주셨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저의 자존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존감과 자부심을 더욱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박찬주 사령관은 장군구 지휘관 운전병도 군인으로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꼭 받아야 한다고 평상시에 이야기하셨고 각종 훈련에 저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라면 운전병을 비서실에 무한 대기시켜 놓고 언제든지 차량을 대기시킬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지만 개인 운전병으로서의 역할보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공간병 및 운전병의 임무는 지휘관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간병마다 해당 지휘관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재 언론에 밝혀진 박찬주 사령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제가 경험한 부분이 아니기에 제가 감히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에서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박찬주 사령관은 군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와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군인이었다는 것을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용기내어 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간 운전병 CC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공간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군 생활을 진술했습니다. CC 탄원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공간 생활을 하는 동안 공간 특성상 선후임들과의 큰 마찰이 없이 자신의 일만 잘 수행하면 큰 문제없고 소수의 인원이 쓰는 독립된 공간에서 불침번이나 힘든 훈련 없는 근무 환경 또한 일반 병들에 비해 자유롭게 군 생활을 보내 공간 생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과 시간 이후 근무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미안해하시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건네셨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일과 이후에 공간병들에게 최대한의 개인 정비 시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박찬주 사룡관 부인 또한 공간 안에서는 오히려 박찬주 사룡관보다 더 저의 편의를 봐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박찬주 사룡관 부부의 자녀들이 가끔 올 때면 자녀들은 저희 공간병들에게 예의를 갖추며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부탁이나 도움을 받으면 부담스러워하거나 민망할 정도로 고마워했었던 예의바른 분들로 기억합니다. 이렇듯 공간이란 군대 내에 특수한 장소에서 자신을 보좌하는 저희들에게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셨던 분으로 자신의 편의만으로 저희를 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같이 대하시며 저희 가족들의 안부와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으시며 명절이면 저의 손에 저희 부모님의 조그마한 선물을 들려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를 차로 이동하실 때 제가 너무 피곤해 휴게소에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박찬주 사룡관이 화장실에 갔을 때 깜빡 잠이 들었고 30분 정도 잠들었다가 깼는데 뒷자리에서 조용히 저를 기다려주시던 모습은 아직까지로 제 기억 속에 참 따뜻한 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고 탄원서까지 병사들이 써주었으며 참 군인 중에 참 군인인 박찬주 대장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정치 연명하겠다고 양심 팔아먹는 짓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찬주 대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신보라 같은 인간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서 다시는 정치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